아쿠오 비엘 컬렉션 원작 이젠 청춘은 아프다 야 어? 어디서 봤나 했더니 잘 있었냐? 마누라? 들켰다 어떡하지? 뭐라고 해야 돼? 수절 잘했냐? 한눈 안팔고 뭐? 수절? 내가 마누라 하나는 잘 뒀지 이렇게 손끝도 여물고 말이야 우리 마누라 수고했는데 뽀뽀라도 해줄까? 헛소리 말고 그거 빨리 상처치료부터 해야지 다리를 끄는 걸 보니 아프긴 아픈 모양이구나 아휴 그나저나 저놈도 알아버렸으니 일을 웃잔지야 마누라 아니 좀 그렇게 부르지 마 반창고 좀 잘라봐라 막 부려먹어라 그래 왜? 뭐가?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왜? 네가 감아줄래? 싫어 그런데 붕대는 왜 감는데 반창고 발랐으면 됐잖아 움직이면 아프니까 단단하게 감아두면 허리 쪽은 덜 움직이게 되거든 야 살살 움직이면 그런 붕대 필요 없잖아 너 그렇게 다쳤으면서 뭘 얼마나 더 험하게 움직이려고 그러냐 왜? 그래도 우리 마누라 비명 정도는 지르게 해줘야지 오늘 잠잘 생각하지 마라 우리 마누라 엉덩이 얼마나 예쁜지 좀 보자 넌 그런 농담이 재밌냐? 농담 아닌데 제발 나 그런 거 싫거든 아직은 여자가도 좋다고 난 내 마누라가 여자랑 바람나는 건 싫은데 그만하고 다 했으면 이제 그만 가보지 어이 마누라 네 이름 뭐냐? 내 이름은 왜? 잔말 말고 대답하지 조진현 조진현? 조진현 조진현? 뭐? 하하하하하 조, 조진현? 하하하하하 아, 아, 아 하하하하하 야 너 별명이 혹시 조진년, 뭐 조질련 그런 거 아니었냐? 아니야 아니라고? 이상하다 딱 들으니까 떠오르던데 너, 너는 이름이 뭔데? 이윤경 이윤경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전에 들었잖아 그때 분명히 산혜형이 학교 이름 다 말해주고 제대로 기억하라고 말했으니까 사내요? 으악 그 사투리 음 너넨 요즘 그런 농담이 유행이냐? 무슨 농담? 남자끼리 결혼을 하니 어쩌니 남자한테 마누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농담 아니라니까 요즘 유행이라기보다는 사내 자식들만 우글거리다 보니까 석연공고 공학 아니었냐? 공학이지만 남자밖에 없지 넌 공학 다녔냐? 어? 아니 남고 나왔는데 우린 그런 농담 잘 없었거든 근데 붕대 감는 거 따로 배웠냐? 그런 걸 누가 배우냐? 아니 붕대 감는 품이 너무 능숙하길래 그래? 근데 너 대학생이지? 어느 대학 다니냐? 야 넌 내가 대학생인 거 알면서 왜 너라고 하는 건데? 마누라 어느 대학이냐? 그냥 너라고 해라 그리고 나 대학 안 다녀 백수? 재수 마누라 공부 못하는구나? 뭐 공부 좀 못하면 어때? 집에서 얌전하게 살림만 해라 돈은 내가 벌어올게 아니야 아니라니까 여름까진 학교 다녔어 나도 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수하는 중이란 말이야 이제 삼수 시작인가? 그러니까 얼마 전까진 재수생이었는데 앞으로는 삼수생이 될 예정이란 말이지? 몰라 인마 뭐 아무튼 열심히 해라 야 너 집에 안 가?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왜 눈 감냐? 어이 일어나 아 맞다 오늘 우리 마누라 안 재운댔지? 야 미안하다 내가 눈치가 없어서 기다리게 해놓고 혼자 잘 뻔했네 자 이리 와봐 내가 졌다 다친 사람 길바닥으로 내모는 거 싫으니까 오늘 하루는 재워준다 대신 너 아침에 우리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야 해 알겠어? 하고 싶으면 자꾸 떠들지 말고 얼른 옆으로 오라니까 자라 가시기 전에 한 안 돼 1 help positivity разб SON 아, 뭘 하냐? 폐렴은커녕 감기도 알아본 적이 없대요. 아, 건채였군. 가만 보면 의외로 잔병치레 많이 한 사람들은 큰 병에 안 걸린다니까. 잔병치레가 잦으니까 병원에 자주 오잖아요. 큰 병에 걸리기 전에 알고 치료를 해서가 아닐까요? 아, 그렇겠지. 반면에 저렇게 감기 한 번 알아본 적 없는 사람은 몸이 안 좋아도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. 그러다가 병 기우는 거고. 뭔가 아이러니하네요.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다. 넌? 넌 잔병치레 같은 거 자주 했냐? 글쎄요. 딱히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. 감기에 걸려도 금방 털고 일어나는 체질이었고. 심하게 아팠던 기억이라고는... 젠장. 그게 벌써 7년 전 일이잖아. 왜? 아니요. 딱 한 번 좀 심하게 아팠는데. 그게 기억이 나서. 얼마나 심하게 알았길래 생각만 해도 얼굴이구도. 사고라도 당했냐? 아니,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. 감기였어요. 겨울이었는데... 비 맞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바람에 다음 날 고생을 좀 했거든요. 야, 이 바보냐? 한 겨울에 비 맞고 어딜 쏘다녀? 도대체 언제 그런 미친 짓을 한 건데? 재수 때요. 이 얼빠진 놈이가 이거... 야, 이거 톡하게 알았겠구만. 네, 뭐... 그래서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온몸이 아프다 이거냐? 그거 완전 트라우마 수준 아니야?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아픈 건 몸이 아니거든요. 더 이상은 그와 관련된 기억은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. 선배는요? 아, 나도 8층. 밥 먹으러. 역시 4년 차는 다르네요. 오늘 저녁 특사는 뭐예요? 아마... 새우 볶음밥일 거야. 어쨌든 볶음밥은 안 먹지? 네. 편식쟁이 나빠. 뭐예요, 선배? 지금 그거 귀엽다고 한... 아, 죄송합니다. 저기... 아, 제 볼펜이 거기... 아, 저기... 발을 좀... 계절 탓일까? 그래서... 이렇게 또... 환영이 보이는 걸까? 양복도 잘 어울리는구나. 지난 7년간 나타났던 환영은... 늘 18... 헤어질 때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... 그런데 어째서... 오늘만큼은 이렇게나 어른스러운 모습인 걸까? 정말 환영일까? 그저 어른스러워 보이는... 7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보아온... 신기루일까? 또 잡으려고 하면... 사라지... 잡... 잡혔다? 너... 왜 그래? 너... 설마... 너... 이... 윤경? 아닙니다. 너 윤경이지? 그렇지! 어이... 너... 야, 너 왜 그래? 너 윤경이 맞지? 이정민 씨! 무슨 일이시죠? 이정민? 무슨 소리야? 얘는 이윤경이라고... 이봐요... 남의 이름을 엉뚱하게 부르지 말아요... 야, 너도 그래! 왜 네가 대답을 해! 너 부르는 거 아니잖아! 네가 이정민이냐? 네... 무슨... 오해가 있으셨나 봅니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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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.. 이분이 요즘 너무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...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... 요즘 좀 일이 바빠서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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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그럼... 아까 그 환자 병실로 들어가잖아... 그럼 그건가 보네... 미국 갔다던 아들... 어... 맞네... 이정민... 아까... 그분 아들이라고요? 어... 이정민... 스물 두 살이라고 되어 있네... 하... 그것보다 좀 더 많아 보이던데... 이거 아버지랑은 달리 노안이구만... 이정민... 나 먼저 갈게... 야 정신 차려라 인마... 네 선배...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... 움직이기는 커녕...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는 오른손으로... 더 이상 그림은 틀렸다고... 차라리 왼손의 사용법을 익히는 게 훨씬 빠를 거라고... 의사는 말했다... 나... 이제... 뭘 하면서 살아야지? 하느님이... 나를 위해 마련해둔 길이라면... 그 길이... 그 사람에게 닿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... 그는 이미 없었다... 그가 살던 집에 이웃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... 유학을 갔다고 했다... 2년이라는 재활 끝에... 겨우 수저를 쥐 수 있게 된 날... 기념으로 진현이 형과 술을 잔뜩 마셨다... 형... 만약에 딱 한 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... 기회가 온다면 말이에요... 저는... 3년 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 거예요... 다치기 전으로... 아니... 그 전에... 그 레코드 가게에서 처음으로... 그 사람을 만났던... 그날로 돌아갈 거예요... 가서... 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... 그 가게를 나가버릴 거예요... 그때... 그때 나한테 말을 걸었던... 그 아줌마가 다시 말을 걸어오면... 이번에야말로... 무시하고... 나가버릴래요... 만약... 우물쭈물하는 사이에... 그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... 그때라도 얼른 도망쳐 나올 거예요... 그 사람 가방 같은 거 줍지 않고... 그냥 나올 거예요... 난... 내내 생각해왔어요... 나와 그 사람이 만난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... 왜 만났을까... 우린 도대체 왜 만난 거죠? 그 사람은 도대체 뭐죠? 그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? 나를 힘들게 하려고...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요?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... 도대체... 얼마나 큰 줄 알지였길래...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... 너무 후회돼요...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...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... 그 가게를 뛰어나올 거예요... 쓰읍... 그리고 열심히 그림만 그릴 거예요... 쓰읍... 형... 미안해요... 형은 들어가세요... 전... 전 괜찮아요... 나 원래 집에 잘 안 들어가잖아...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겠거니 하셔... 형... 나 솔직하게요... 그 사람이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진심으로 알아줬다면... 진심으로 알아줬다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... 손을 다쳐도... 그림을 못 그려도... 그 사람이 내 마음만 알아준다면... 아니... 그렇게 말없이 사라지지 말 않았었어도... 나를... 나를 괜찮았을 거예요... 그림 못 그리면 어때...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하고... 즐거워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... 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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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죠? 그만큼... 좋아했어요... 그런데 그 사람은 사라졌잖아요 미안하단 말만 한마디 불쑥 던지고 사라졌어요 나 그 미안하다의 의미를 계속 생각해봤어요 아마 자기 때문에 다쳐서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겠죠? 그럴까? 미안하면 미안하면 그렇게 도망치듯 숨어버리지 말았어야죠 솔직히 처음에 다쳤을 땐 그 생각도 했어요 그 사람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았을 땐 이 손이 붙잡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적어도 적어도 이 손이 나을 때까지 내 걱정을 해주겠지 아니 걱정하지 않더라도 재수가 없었다고 짜증을 내더라도 단순히 귀찮을 하더라도 어쨌거나 날 생각하겠지 아주 가끔씩이라도 와주겠지 상태를 물어봐주겠지 그런데 그 사람 사라졌어요 이젠... 이젠 싫어요 힘들어... 요한아 제게 그림을 못 그린다는 사실보다 더 괴로운... 더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? 이 손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 내 몸에 붙어있는 난 나는... 나는 못 잊을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요 떠올릴 때마다 힘들고 괴로워 이제 어쩌죠? 나는 자신 없어요 벌써 괴로워요 울고 싶어요 힘내 힘내 요한아 다 잘될 거야 그날 버스 정류장의 대형 광고에 적힌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거창한 호원과 주체 기획사가 내건 슬로건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음을 먹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당신은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어느 곳 가운데 분명히 그 사람도 있을 거야 시간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Matt 2 4 4 4 5 5 감사합니다.